오, 볼이 좋은데? 근데 튠이 안됐다. 볼이 하나 해줘? 응. 아, 이상해. 튠이 안맞아서? 응. 나중에 제대로 해줄게. 알았어. 핫파이스 세일이 시작돼서 점심시간에 오늘은 왔고요. 어떤 아이템들이 세일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우리 진짜 담배 냄새가 나는 거면 이걸로 딱 틀어놓으면 좀 공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겠지? 이거는 샤크 건데 좋아보이네. 그래도 만약에 내 코에 문제가 있는 거면 계속 날 거 아니야. 그치? 닌자. 콜드 프레스 주스어. 나도 닌자 쓰잖아. 닌자 좋아. 이거는 과일을 여기 콜드 프레스 주스어고 이렇게 이렇게 오렌지랑 뭐 이런 거 집어넣고선 쭉 갈아서 나오는 거네. 진짜 맛있겠다. 그치? 이거는 핫파이스 세일은 아닌데 20불이나 업하고 80불. 4월 14일까지. 좋네. 이것도 핫파이스 아닌데 4월 14일까지 세일하네. 이거는 핸드블렌더. 저는 이거 마요네즈 만들 때 사용하는데 쓰는데 이걸로? 어. 이거 이렇게 숲 같은 거 만들고 죽 만들고 그럴 때도 좋아. 백서보다는 핸드블렌더만 좋다고. 되게, 되게 크다. 어, 크네. 무거울 것 같아. 이렇게 다 되는 거야. 블렌더도 되고 어, 이걸로 입고 대고 슬라이스 할 수 있고 슈라이스 할 수 있고 믹스 포세스. 이거 캘로그에서 나온 뉴트럴 그레인. 이것도 오, 이거는 64개 들어있는 거야? 쉽죠. 딸기가 32개. 블루베리 16개. 애플스네먼 16개. 응. 이렇게 들어있고 보면은 칼슘하고 아이온을 많이 섭취할 수가 있어서 좋은데 되게 슈거우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네. 슈거우가. 한 발에 12g이니까 한 세 티스푼 정도 설탕을 하나 먹을 때 먹는 거고 뭐 내추럴 플레이버랑 소이빈 올도 있어요. 소이빈 올도 있고 소이빈 올도 있고 소이빈 올로 내추럴 플레이버. 뭐 맛을 그렇게 냈나 보다. 응. 이거는 뭐 세일해서 5.50 오피해서 11.49 전 오면 안 좋겠지? 좀 가니까. 그 옆에 네이처밸리에서 이거는 48개 들어있는 거고 이것도 똑같이 8g 홀그레인. 근데 얘가 좀 더 몸에는 좋게 생겼다. 설탕도 좀 덜 들어갔고 벌 하나에 5g added sugar 근데 얘는 뭐야 카노라 오요. 응.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이게 이게 좀 더 낫겠다. 그렇지? 그치. 이것도 세일해서 11.80 부전 이거는 4월 15일까지 이것도 많이 보던 건데 주름 계산하는 거네. 응. 오. 목에 있는 목도 좀 탄탄하게 해 주고 뭐 더 필요한데? 이거 써볼까? 이거 모이스튜라이저. 하이지레이팅 모이스튜라이저 두 개 들어 있는 거네. 이게 얼마라고? 이거는 36.99점 9불업하네. 어. 하이지레이팅 어헝. 이건 썼다 봐. seamless? 어? 와일 없고 줄이 이렇게 돼가지고 안 내려오게 되게 편할 거 같은데 두 개 드는 거네. 부드럽다. 얘네는 가격을 업데이트 안 했어. 여기서 지금 4불 업해서 11불 99전 아니에요. 18.99에서 4불 빼면 얼마라고요? 14불 99전. 14불 99전입니다. 하얀색 약간 그레이 같은 거네. 이게 아주 알잖아. 그리고 살색하고 검정색 이렇게. 이게 다다. 4가지네. 세트랑 나이프 세트. 스프드 들어있고. 20px. 볼크림 사이즈. 다 같이 갔는데 지금 컬러가 다른 거지? 응. 똑같겠지? 일단은 미카섭거고. 와 이렇게 생겼다. 이것도 핫바이스잖아. 그치? 또 한 번 붙여놨어? 어 붙여놨네. 얼마를 할지 6불? 6불 업. 6불 업해서 23불 99전. 아유 산스도 잘해요. 이거는 뭐 그렇게 좋은 그런 워터 시스템은 아니지만. 나도 이거 별론데 예담이가 정수기 못 단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사용하는데. 그때 아마존인가? 거기서 필터 사주는데 훨씬 비싸. 두 개 사서 그때 보내줬는데. 사는 게 낫지? 이거를. 응. 이거라도 그래도 좀 자주 갈아서 필터를 마시면 좋겠는데. 이것도 안 붙어있는데. 이게 얼마. 이거는 얼마. 12불? 12불 업. 아 12불 업해서. 32불. 32불. 너무 어려워. 근데 내년부터는 그 아파트에 달면 좋겠다. 전숙이 다르다. 어? 어? 음. 치킨 숲 이거 그냥. 맛있다. 살까? 이게 지금 맛본 게 이거잖아. Right? 맛있어. 요즘은 뭐 할 것 같은데. 치킨. 퍼블라노. 페퍼슈. 음. 3불 업해서. 8불 49전. 4월 14일까지 하네. 이게 슬로우쿡트. 포크. 아. 카리라스. 오. 이렇게 생겼고. 음. 맛있게 생겼는데. 음. 맛있어 보인다. 이게 풀드 포크 같은 거지. 이거. 어.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5불 업해서 11불 99전. 초콜렛은 와이시고. 이거는 크랜베리. 어. 어. 맛이 어떨까. 맛있을 것 같은데. 크랜베리. 이거는. 핫바이스인데. 2불 업해서 5불 99전. 어떻게 궁금하다. 샀다? 와이 초콜렛은 맛있을 것 같은데. 요새는 좋아하겠지. 쿠키가 좀 부드러워서 내 스타일인 것 같아. 오. 하나 사볼까? 네. 이거 괜찮은데. 나는 휴지가 더 좋아. 개인적으로. 자기도 휴지가 더 좋다고 그랬지. 와. 이게 뭐야. 스윗걸. 이만큼. 근데. 음. 엔비보다는. 후지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나는. 어. 근데. 친구들 중에서는. 엔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치. 4파운드네. 지난번에 우리 한남친가서. 산게 한 5파운드 넘었는데. 그치. 이거는 지금. 뭐야. 1불 50 업해서. 3불 99전. 1불 거의. 3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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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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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베리. 3가지 들어있고. 이거는 나는 스무디 만들 때. 그렇지. 4파운드. 응. 4파운드. 얘는. 지금 세일하는데. 지금 세일 가격이 10.90원. 5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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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을까? 응. 응. 부드럽다. 음. 음. 부드러울 것 같았어. 음. 음. 그램벌이가 더. 나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 응. 그러게. 그램벌이 맛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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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